1. 한국사회 2. 한국사회 1. 한국사회 다들 어디인간 있을 거 같은데 몇 번에 있는가? 그건 아니고 아직 안 오셨어요?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울었지? 나 수고 산지 12년 전하고 싶어 어? 이 개신자들! 흥님은 지금 엄살 나갖고 못 오시는 것 같던데 아 뭐라고요? 나는 오늘 헬스쿨스 가자고 그러는데 그... 비 맞고 뛰어다니셨다고 멀리 일어나시겠다고 지금 빨리 너무했어 근데 비디오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... 회사가... 회사가 일을 그렇게 시켰는데 어쩌겠습니까? 근데 비디오를 하고 싶으면 알았지만 헬스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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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쿨스